오늘의 주제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주간 단식이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젊음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단식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렇게 하 면누와의 시계와 싸워 이기는데 도움이 되며 세월에 대해 좀 덜 걱정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크림과 외용 치료제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면 일주일에 한번 단식을 시도해보고 스스로 효과를 경험해보자. 단식이 우리에게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배고픔과 복통을 견딜 수 있을까? 오늘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자. 단식이 건강에 좋으니 유며까지 흥미로운 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소화계는 항상 활동하며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일한다. 우리가 겪는 많은 질병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수년강 섭취해 소화관의 독소와 노폐물이 쌓인 직접적인 결과이다. 만약 수면이 몸이 원기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소화계에도 휴식기를 주는 것은 어떠한까? 마하트마 간디는 단식을 주창했고 실제로 규칙적으로 단식을 했다. 연구에 따르면 간디는 이 습관 덕분에 더 좋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는 79살의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수년을 더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했던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다. 단식을 수주간 계속하면 근육량과 지방조직을 소실할 수 있으며 심장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체는 먹지 않고도 장기적인 손상 없이 10일 동안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단식은 3일 이상 연속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짧은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단식의 주요한 이점 중 하나가 장기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면서 젊어지는 느낌을 주며 그 젊음을 유지해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더 민첩한 느낌을 주며 기분이 좋아지고 더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되며 이래서도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단식이 천식 관절염, 고혈압, 알레르기와 같은 만성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효능은 단지 몸에만 제한되지 않는데 단식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의 질도 향상하기 때문이다. 단식은 엄청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주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며 해가 되는 것보다는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점, 음을 유지하기 위한 주간 단식 시작하기 단식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처음이라 면 온종일 단단한 음식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무엇이든 다 먹어버리는 뷔페 시간을 열망하며 12시간 동안 기다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수분과 주스 섭취로 인한 열량이 300칼로리가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한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단식을 시작하지 말라. 몸을 먼저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단식하기 전날에는 생채소와 충분한 물, 허브차, 과일 주스만 섭취하라. 일주일에 한 번만 단식하기로 계획했다면 4일 간 평소처럼 먹고 나머지 3일간은 식단을 조절해 하루는 전 단식, 다음 날은 본, 단식, 마지막은 후 단식을 해라. 이 3일 동안은 당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식일, 1차, 전 단식, 프리패스팅, 토요일에 단식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금요일은 생과일과 채소만 먹되, 원하는 만큼 많이 먹는다.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부담되는 것을 먹는 유혹에 빠지지 말자. 천연이라면 과일 주스, 스무디? 자, 수프는 많이 먹어도 된다.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잠을 충분히 자라. 단식, 2일차, 본 단식, 패스팅, 8시간 잠을 자고 나서, 물 1,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날은 집에서 지내며, 이 때문에도 주말에 하기를 권한다. 신체적인,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한 활동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또, 서, 명상, 옷장 청소, 화분에 물 주기 등 활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하는 기회를 잡아보자. 물이나 과일즙을 섞은 물을 많이 마시되, 과일을 그냥 먹지는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날 천연 주스나 채소 육수를 마시지만, 모든 것은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이런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달렸다. 예를 들어 오렌지 착즙 주스를 마실 수 있지만, 과육은 먹지 않는 것이다. 채소 육, 수라면 걸려서 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단식은 수분을 계속 보충하되, 위와 소화계에 소화작용을 해야 하는 단단한 식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단식 3일차, 후, 단식, 포스트 패스팅, 앞서 말했듯 단식의 마무리를 냉장고로 급하게 달려가는 것으로 하지 말자. 단식 3일째에는, 이 경우 일요일, 흰색 밀가루, 정제 설탕, 패스트푸드, 기름지거나 튀긴 육류, 유제품과 같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꼭 피하고, 대신 통과일, 채소, 가능하면 생으로, 견과류, 콩류, 통곡물을 먹자. 먹는 것은 소량으로 적당히 먹고, 몸이 저장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무 심한 신체 활동을 피하자.